진짜 잘 숨겨놨는 애다. 잘 숨겨놨어, 잘 숨겨놨어. 근데 이게 진짜 헷갈리는 거 되게 많이 숨겨놨네. 내 것 좀 꼭 어려워. 어? 어려워요? 일단 그러면 힌트를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태초예요, 태초. 태초? 하도운의 어떤 그 시작. 이게 뭐냐면 지가 결혼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거야. 아아아아! 아니야! 하도운이 새로 태어났다. 아아아아! 아니야! 이런 거야. 어, 그런 거야. 배고파. 이 안에 있어. 어? 이 안에? 여기 안에요? 거실에 있다는 거죠? 이 안에 있어. 근데 되게 수줍다, 내 보물을 찾아주니까. 쟤는 무조건 가족이야. 특히 하하가 카메라 돈다, 무조건 가족이야. 아, 그게 있어요? 아, 또 쇼윈도우 빨래요? 내가 추구하고 싶은 이미지가 가족, 음악, 그리고 나. 거기에 어우러져 있는 아빠다. 그거야, 그거야. 아, 웃겨라. 거실에 있대. 그러니까 거실을 어디 잘 찾아봐. 꼼꼼히 봐야 돼. 우리가 보면 보물을 눈앞에서 지금 놓쳐, 다. 맞아, 맞아. 봤던 데서 또 봐야 돼요.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야, 근데 거실에 이게 숨길 데가 많지가 않은데. 쟤는 무조건 가족이야. 그냥 이거 아니야? 이거 같은. 그래,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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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내 거 아니야, 이거? 그래, 맞다. 맞아, 맞아. 이거 거실에는 별다른 게 없어, 지금. 없어, 없어. 그리고 애가 셋이니까 이 때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정. 100%예요, 100%. 자, 하나, 둘, 셋. 이거. 이거지 뭐. 맞아. 맞아. 모든 추억들이 묻어나는 이 아름다운 보물. 저의 보물입니다. 그냥 이거는 대놓고 갈게, 대놓고. 됐어, 완벽해. 저 그래도 좀 꾸며야지. 이거 깔고 아우 됐네, 됐네. 아, 안 어색하지? 대형! 맞다. 오케이! 와, 대박! 진짜 헷갈렸지? 진짜 헷갈렸지? 이게 내가 애가 세 명이 되면서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돼. 여기에서 이 안에서 애들 다 놀아. 너무 귀여워. 아침에 이거 지우느라고 하소를 하도 많이 적어놔서 내가 다 이걸 지웠어. 와, 이거였어. 나한테 이건 보물이지, 보물.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건 오바다, 임마. 자, 그럼 다음 누구 겁니까? 봉선이? 오케이! 어, 봉선이. 자, 봉선이의 보물을 찾아라! 일단 그러면 힌트를 하나 주세요. 나 사랑해, 이걸. 나 사랑해, 이걸.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알겠어. 난 알겠어, 나 이거야. 난 알겠어, 나 이거야. 가장 사랑하는 거야. 어? 봉선이는 봉선이를 가장 사랑하는 거야. 이거, 이거. 아니야. 봉선이는 슈퍼 신봉선부터 시작된 거야. 봉선이는 봉선이를 제일 예뻐해. 맞지? 자, 이거인가요? 이거인가요? 아니요. 어, 아니네? 어? 아니야? 자, 그러면 다른 걸 찾아봐야겠다. 뭘 갖고 오셨을까? 언니는 되게 건강한 거 좋아하는데? 뭐지? 아니, 어, 양파즙인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봉선이. 오, 셀럽. 이거 아니겠지, 이렇게 간단해서 않겠지. 한 번 봐볼까? 다들 엄청나다. 잘 숨겼다. 아, 뭐지? 아니, 봉선 씨. 네? 조금만 더 줘요. 민아 씨, 조금만 더 줘요. 어, 가족과 관련된 거예요. 오케이! 가족? 가족? 네. 그냥 대놓고 있어요. 대놓고 있다고요? 나는 숨기지 않았어요. 어디 세팅을 해놨을 거야, 지금. 숨기지 않았어요. 가족과 관련된 거예요. 아! 찾았다, 이거다. 뭐야? 이건 뭐야, 동물등록증. 너 소새끼로 등록한 거야? 소새끼로 등록한 거야? 아니요. 아니, 진짜야. 동물등록증이 있어. 동물등록증, 신봉선. 이건 양경이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동물등록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등으로 물을 열어주세요. 홍합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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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합반. 첫번째 들이기 때문에